우리 물가도 불확실성이 큰데요. 지난달 국제유가는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입 물가가 두 달째 상승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출 물가지수는 117.52로 2월보다 2%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하다 2월과 3월에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화학제품과 전기장비,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등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지수는 석유제품 가격이 내렸으나 환율이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05.73원으로 2월보다 2.8% 올랐습니다. 3월 수입 물가지수는 2월보다 0.8% 오른 138.86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 물가도 두 달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달보다 축소됐습니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1.1% 내렸고, 중간제는 화학제품과 제1차 금속 제품 등의 가격이 올라 1.6%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의 경우 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하며 1년 전보다 6.9% 내렸고,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입 물가가 두 달 연속 상승했지만, 주요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높아 4월 물가는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